햄토리! 햄토리야! 안녕하세요. 피라트TV에요. 오늘은 방가방가 햄토리를 그려볼거에요. 먼저 햄토리의 전체적인 형태를 그려줄게요. 쓱쓱 왼쪽의 완성 모습을 보면서 따라그려주세요. 눈도 초롱초롱하게 옷도 누워있는 3자 모양으로 그리고 네임펜으로 따라그려줄게요. 둥근 햄토리의 얼굴과 몸부터 시작해줄게요. 둥근 햄토리의 얼굴과 몸부터 시작해줄게요. 그리고 크고 동그란 귀 살짝 튀어나온 앞머리도 살짝 튀어나온 앞머리도 햄토리의 무늬를 위해 얼굴 중간에 선을 그어주시고 눈, 코, 입을 따라그려줄게요. 수염도 그리고 눈도 색칠해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뒷그림 완성! 이제 지우개로 깨끗하게 연필자국을 지워줄게요. 노란색으로 얼굴과 몸을 칠해줍니다. 저는 약간 살살 연하게 칠해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안쪽 귀는 분홍색으로 칠해줍니다 코도 살짝 입도 그리고 손과 발은 살구색으로 칠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햄토리의 머리와 귀는 주황색으로 칠해줄게요 꼼꼼히 다 칠해주면 햄토리 완성! 어때요? 쉽죠? 오늘도 필아트 TV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으로 함께해요